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평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건지, 아니 왜 사는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어지러운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 멀리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벌써 7년째 무직,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제발 취집하는 방법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원제 다들 무슨 돈으로 결혼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그 비싼 가회랑 명문학원이랑 거기다 해외 유학까지 저를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자란 저는 지금 현재 백수입니다. 거기다 나이는 벌써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중이며 백수 생활 7년차, 간간이 알바 같은 걸 하긴 하지만 이거 정말 간신히 제 입에 풀칠하는 그런 수준일 뿐이구요. 너무 답답하고 또 궁금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여자분들이요. 혹시 남편이나 남편 집안 쪽에서 거의 다 도와주고 그랬나요? 다들 주변에 보면 비록 삐까뻔짝한 그런 시작은 아니라 해도 최소한 그 누가 봐도 되게 안정적인 수준들은 하더라구요. 특히 유학할 때 만난 친구 아니고 그냥 다 커서 어른이 되고 뒤늦게 알게 된 그런 평범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이번에 결혼한다길래 얘 인스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미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싸그리다 엎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비록 아파트는 구축이지만 거기에 사용된 자재들은 전부 다 최고급이더라구요. 맞아요. 돈 오지게 쓴거죠. 아니 그 나이에 도대체 돈을 얼마나 모았길래 스드메, 예식장, 또 호텔에서 브라이델 샤워, 게다가 해외 신혼여행, 신혼살림 등등등 싹 다 명품 혹은 준 명품급이고 거기다 아파트도 마련해 리모델링해 나 너무 궁금해요. 다들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모았고 또 어떻게 돈을 불려서 신혼살림을 시작한건지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염치없게 결혼하겠다는건 아니지만 이미 시작을 한 분들 너무 신기하고 부럽고 그래서 진짜 아무리 봐도 저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아니라 니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가회에, 학원에,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나이 서른 중반까지 7년동안 백수로 쳐있을 수가 있습니까? 닌 그따위로 사는데도 집에서 안죽게 나요? 부모님이 부살인가? 2번 다른 여자 결혼 자금 따위 궁금해하지 말고 백수 탈출할 생각이나 해요. 사교육은 물론이고 해외 유학까지 돈을 처바른 딸내미가 그 나이 처먹고 변변한 직장도 없이 백수로 사는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니 부모님 속이 속이겠습니까? 이미 재만 남았을 거야. 시커멓게 타가지고. 3번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나이에 백수 7년 차면 결혼 욕심 같은 것도 당연히 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뭐야? 취집하는 방법이라도 알려달라 이거야 지금? 필요 없으니까 얼른 정신 차리고 먼저 사람 구실이나 좀 하세요. 4번 이런 미친 나는 또 제목만 보고 열심히 벌어서 모으고 또 모았지만 결혼해야 될 그 앞에서는 돈이 부족하다 숨이 막힌다 이런 고민인가 했더니 나이 서른 중반 7년 차 개백수에 똥만 싸는 기계였네. 끌 끌 끌 끌 끌 야 지금 너한테 결혼이 문제냐? 이거는 뭐 팔자가 좋은 건가? 이따위로 살아도 남들 결혼 자금이 궁금하더니 5번 무슨 돈으로 하냐고요? 그거야 니가 7년 동안 부모님들 등골이나 빨아먹으면서 탱자탱자 노는 동안 열심히 일에 벌어모은 걸로 하죠. 아니 이딴 게 질문이야? 7번 고액 과외에 유학에 부모님 노후까지 다 빨아 처먹었으면 얼른 사회로 내가 인간 구실부터 할 노력을 해야지. 이렇듯 음침하게 다른 친구 인스타나 몰래 훔쳐보면서 결혼 탈행할 때가 아니야 니가 지금. 끌 끌 끌 끌 7번 그래 너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 나이를 처먹고도 겨우 알바나 하면서 사는 거지. 부모님한테 감사해라. 니 친구분 아니 부모님 친구분들 많이 물어볼 거야. 아이고 니 딸은 집에서 뭐하냐? 이렇게 이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우시겠니? 이건 뭐 기생충도 아니고 8번 이런 와중에 혹시 남자 쪽에서 다 해주나요? 이랄지. 다른 사람 핏바라 처먹는 게 아주 그냥 버릇이 됐구만. 그래 니가 아직 많이 어리고 얼굴이 이쁘다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 근데 그 나이 처먹고 그게 가당키나 하겠냐고. 되덜걸? 있으니 보나마나 얼굴도 박살나가지고 취집 어림없어요.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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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재, 저 지금 인신 6개월인데 돈이 하나도 없대요 남편이. 그저 생각이 짧았던 제 스스로의 잘못이라 여겨 그냥 이대로 체념하고 살까 하다가 도무지 견디질 못해서 이렇게 용기내 걸어올려 봅니다. 일단 우리 두 사람이 만났던 그 장소 자체도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또 가볍게만 만났던 그랬던 남자인데 저한테 늘 진심을 다하고 그 듬직한 모습에 결국 저도 마음을 열게 됐고. 만난지 두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사이에 저한테 악의가 생긴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마.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진짜 이 말만 믿고 그저 조용히 따라갔어요. 하지만 그래봤자 당장 돈이 없던 저희 두 사람은 원룸을 잡아 들여갔고 부모님 인사도 마찬가지. 일단 원룸부터 잡고 뒤늦게 인사를 드려서 완전 쑥대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결국 당신들도 도리가 없다 이러면서 체념들 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봤자 서로가 아무 준비도 안됐고 돈 하나 없으니까 또 양과 어른들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둘 다 가난해요. 그래서 상견례나 결혼식 등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먼저 아이부터 낳고 난 뒤 기르는 것만 신경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만의 신혼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기존에 하던 알바를 그만두고 원룸 근처에 새로운 알바를 구해 겨우 월세 내고 먹고 살았는데요. 당연히 오지게 힘들었죠. 근데 뭐 따로 비상금이 있대요 모아둔게 그래서 저는 그래 적어도 급한 순간 병원비 등등등 이런거는 해결되겠네 생활이 그렇게 힘들진 않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의 거짓말을 알게 된 거 다른 것도 없습니다. 몇 달 동안 월세도 안 내고 계속 미루는 걸 보니까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 니가 말한 비상금 한번 보자 통장 보여줘 라고 했더니 헐 모은 돈 하나도 없고 아니 오히려 카드비만 있더라고요. 2천만 원 마통 그럴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하던가 이젠 아이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몸도 무거워 죽겠는데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망할 빚을 갚느라 월세랑 생활비도 안 주고 그래서 저요 반찬 하나 사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거기다 산부인과에 검사를 받는 것도 겁이 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게 사람 사는 꼬라지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숨만 달려가지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건데 하지만 이미 이렇게 다 커버린 뱃속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저희 부모님한테도 죄송해서 저 미처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어쩌면 좋을까요? 잔인한 말이지만 지금이라도 아이를 지워야 하는 걸까요? 진짜 이대로 낳는다 하더라도 저 아무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제가 아이를 혼자 어찌 키울지 너무 막막하거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댓글 1번 그러니까 그지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속아서 인생 망했다 이건데 솔직히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즉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인거죠. 너도 없으니까. 수수한 피해자는 오직 한 명. 네 뱃속에 있는 아이뿐입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피해자지만 그래도 니들을 그렇게 키운 책임이 있는 거니까. 2번 도와주긴 뭘 도와줘? 아니 지가 찬없이 저질러놓고 뭘 도와줘? 아니 진짜 너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그래? 3번 미친건가? 6개월이라며? 이미 다 큰 애를 이제와서 어떻게 지워요? 낳아가지고 하다못해 어디 입양이나 보내든가? 어쨌든 이혼은 꼭 하고? 4번 썬이도 욕 나오지만 네 남편 진짜 야 뭐 이런 와중에 알바? 알바 당장 그만두게 하고 택배를 하든 배달을 하든 아니면 어디 저 공사판을 나가게 하든 막달까지는 제대로 출산비용 벌어오라고 하세요. 젊고 건강할 때 자기 몸 사리지 않고 저 자식을 책임지겠다. 이 약 물고 나가잖아요? 그럼 돈 얼마든지 벌어올 수 있어요. 그냥 이건 지 몸 편하자고 일부러 안 벌어오는 겁니다. 재수 오지게 없네요. 5번 아니 혼인신고하는게 도대체 뭐가 다행인건데 아이를 가진거 이게 바로 네 인생 최대 사고 아니냐? 어? 솔직히 말이야 두달만 낳은 남자랑 아이 가지고 살림 차리고 인생을 그냥 막 던지는 중인데 그깟 서류상 혼인신고 이게 뭐 대수라고 다행입니다. 진짜 글 보는 내내 일말의 동정심도 안 생긴다. 남자가 그냥 적당히 밥 먹여주고 거처만 마련해주면 그냥 그렇게 살려고 동거하는거 이거 네 인생 네 스스로 내준거 아니냐? 어? 왜 남자 탓을 하지?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아이고 매워라 6번 이런 것들이 애를 낳는건 죄다 죄 아이한테 말이야 죄짓는거죠. 그저 성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피음도 안해 애가 그래가지고 생긴건데 뭐 듬직한 모습에 결혼 결심을 했다. 연병 거지같은 핑계를 둘러대는거 진짜 보면 한심하다고?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하지만 니들은 그냥 내가 봤을 땐 아예 답이 없어. 보육원에 보내거나 뭐 다른 뭐 잘사는 집에 입양을 보내든가 해야지. 그렇게 하는게 적어도 니들같은 부모 밑에서 사는 것보단 훨씬 더 행복할거다. 아이도 7번 야 니들 혹시 어디죠? 양양에서 만났냐? 고놈의 양양 8번 아니 이 쓴이가 진짜 미친건가? 애가 지금 6개월인데 너한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해. 그냥 남자랑 헤어지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비세요. 아이 낳으면 양육비 꼭 청구하고 알겠습니까? 9번 어? 아니 재미는 저것들이 보고 돈도 안 벌고 있으면서 이렇게 남한테 도와달라면 뭐 어쩌자는 거야? 어? 10번 하여튼 지 인생 지 스스로 하드컬으로 만드는 것들 보면 말이야 다 똑같다니까 대가리에 든 게 없어요. 이야 두 사연 다 최악이다. 감히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른 것은 첫 번째 사연은 자기 부모님만 피해자고 지 인생 지 망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두 번째는 애만 불쌍합니다. 이게 다르네. 즉 가해를 자기한테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랄까? 물론 첫 번째도 부모님한테 가해를 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거짓 같네요. 감사합니다.